순천시가 2016 국제정원방람회 개최도시인 터키 안탈리아시와 정원산업 등 폭넓은 교류를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순천시 조충훈 시장과 터키 안탈리아시 맨데레스 트리엘 시장은 어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원산업을 중심으로 경제, 관광 등 재반 분야의 상호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긴밀한 우호관계 협력과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가기로 약속했습니다. 순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정원을 가진 두 도시가 우호협력은 물론 역사, 문화 교류를 통한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